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은 우리의 열정을 가누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린 정말 외치는 세대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크고 놀라운 열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큰 열정이 되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 능력이 많고 제 가능성을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모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손을 들고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백성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원을 돌리는 삶을 살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따뜻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꿈꾸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The greatest days for the church and this nation are ahead of us 아직도 이 교회와 이 백성, 이 크리스신들의, 이 나라의 삶의 모든 사람들의 아직 미래에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are going to make it happen at this year. 그리고 그 미래의 미래를 이뤄라고 또 믿는 사람들 바로의 감신들입니다. We have a few moments left tonight. 우리는 남은 시간은 길진 않지만 We are going to make the most of every single one of the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랑 하나님께 부르는 귀하치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Why is it finished yet? 하나님 아직,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전담을 들으시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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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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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